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자랑하네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납득하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네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기사입니다. 톱기사가 일면에 가장 중요한 기사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6만불 수준을 넘어선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 각 신문들이 잘 소개를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도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 오전 한때 69,210달러 우리도 오늘 거의 1억 가까이 돼가는 돈이죠. 그래서 ftx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는 1만 6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초 다소 상승해서 2만 3천 달러 연말에는 4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6만불 7만불 수준까지 됐네요. 기승 세대의 입장에선 참 이해하기가 힘든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린 겁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강신은 비트코인을 현물 상장지수 펀드로 승인한 것과 4월에 돌아오는 공급이 제한되는 반감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톱기사입니다. 톱기사 여기 보시게 되면 가격이 만불대까지 떨어졌다가 이 만불대가 떨어진 것이 이제 가상화폐의 거래소인 ftx가 분개가 됐을 때고 그다음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한 이 시점이 이 시점이 보시게 되면 미국의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포함된 가상화폐에 대한 펀드를 만들기 시작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랐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분들 참 그래프라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알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죠. 보시게 되면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뛴 겁니다. 이렇게 뛰었다가 그다음에 줄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여러분들 크게 확장이 된 거죠.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돈이 얼마나 투자되는 걸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운영회사인 블랙록의 여러분들 75억불이 여러분들 유입됐네요. 비트코인을 다 포함한 그런 가상화폐 펀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린 겁니다. 블랙록 그다음에 피델리티 아크라고 합니까 ARK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이런 데서 이름들 다 자산운영회사 플랭클린 템플톤도 있네요. 유명한 자산회사들이 다 들어있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한 그런 퍼센테이지 전년 대비 상승한 것. 관련 기사는 여러분들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한 번 제가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화요일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것은 분석가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승세였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를 잠시 넘어서 2021년 11월 10일 이전 최고위초인 6만 8천 9백 9십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약 6만 5천 100달러에 거래되었지만 올해 현재까지 약 올해 54%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FTX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1만 6천 달러를 조금 넘었는데 1년 전 약 2만 3천 달러를 맴돌았고 2023년에는 4만 달러 근처로 끝났습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상장지수 펀드로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월 미국 규제당국에 성인을 받은 가상화폐 현물 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선물 계약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는 펀드에 갈 필요 없이 중계 계좌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은 비트코인에 다가오는 반감기를 또 다른 강력한 추진심으로 지적합니다. 4년마다 진행되는 이번 조정은 채굴자가 잔금 해제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공급을 제한해서 비트코인을 더 가치 있는 저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랠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은 시장 전반에 걸쳐 더 위험한 자산의 급증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고 미 연준이 곧 금리 날을 전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주요 주가 지수는 2024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열광은 최근 며칠 동안 상승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습니다. 국내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은 가상화폐 펀드가 랠리의 주요 동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카이코의 연구이사는 비트코인 순 매수가 주로 한 해외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졌으며 2월 말에 시작되었고 별다른 총매 없이 진행되었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수요는 미국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닐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현물펀드 도입이라든지 반강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한 것 같다.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너무나 참 가상화폐를 저는 또 안 하고 하니까 그러나 열린 마음은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조심조심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